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정은 답방을 환영하는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백두열동을 찬양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것 같아서 몹시 보기 안좋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태영호공사의 강연까지 방해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국정원 제1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너무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백두열동을 찬양하듯이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백두칭송위원회 그러니까 이름서부터 말하자면 북한 지도자들이 자기네 체제의 정통성 정당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인 상직 행사를 하는 데가 바로 백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혈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두혈통이 북한 3대 세집체제를 지키는 정치적인 기둥이거든요 이런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용어 백두산을 상징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따와서 이름 자체도 백두칭송위원회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성을 했는데 주로 한 6개 정도의 흔히 얘기하는 대로 친북 좌파 단체들이 연합체로 이렇게 결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어떤 단체들이 거기에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주권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민주권년대라고 하면 최근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 조한미 대사관 앞에서 성조직위를 찢어가면서 아주 극렬하게 반미 시위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앞장서가지고 이런 백두칭송위원회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권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권년대는 남북 공동선언 실천년대와 같은 그런 과거에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받은 단체를 계승하는 단체가 바로 민권단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남북 우리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말하자면 반미투쟁을 하는 대학생연합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우리 한국으로 망명해서 왔는데 이 태영호 공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야말로 이제 북한 외교관 중에 우리 한국으로 망명한 가장 고위급 그런 외교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영어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강연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연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3층석이시다고 해가지고 책도 하나 내가지고 엄청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런 태영호 공사를 체포해서 암살하겠다 그래서 체포결사대라고 하는 그런 단체까지도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태영호 공사에 대한 신변우협을 전화나 이메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신변우협을 엄청 세게 가하는 바람에 태영호 공사가 정상적인 강연 일종도 말하자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주권년대, 민권년대, 또 대학생연합회 이런 주도적인 친북 좌파 단체들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행사를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상당히 이 단체가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로 격렬하게 방안을 환영하는 행사를 할 것인지 정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지금 남북회담이 있고 나서 정전협정, 휴전협정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여기에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주말에도 주한미군 철수운동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또 김정은 답방을 위한 저런 환영회가 또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말이죠 한반도에 지금 좌익 세력들의 바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적단체의 활동도 제한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주 대놓고 하고 있고 김정은 답방 환영을 저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국가보안법도 있지만 사실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최근에 들어와서 과연 국정원과 경찰에서 간첩을 훈이 얘기하는 간첩 북한의 대남 적화 요원들이잖아요 이런 북한이 보낸 직간접적으로 보낸 간첩 검거 실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 신문에 어디 공개되는 거 봤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간첩이 진짜 없느냐 다 정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남북화해협력에 동조를 해가지고 옛날에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도 다 전향했느냐 아니면 다 자수했느냐 그런 소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본다면 간첩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하에 숨어있는 간첩들을 제대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태용호 공사에 대한 신변 위험 노골적으로 이렇게 공공의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단속을 하고 법에 따르는 응당을 처벌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전혀 경찰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할 적이 전혀 없다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첩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게요 간첩을 주로 잡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이잖아요 지금 국가정보원의 가장 개혁의 1등 관심사항이 바로 뭐냐면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안까지 지금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얼마 전에 국회 예산 관련 연설에서 국정원의 개혁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수 있게끔 국정원 개혁법안 민주당에서 낸 것들 이걸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국내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지하에 잠복해 있던 이런 친구들이 일부러 들어내놓고고 예를 들어서 지금 민권년대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남북공동선을 실쳤는데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이적 판결을 받은 단체가 모태가 된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주권년대 백두칭송위원회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주권년대 이런 데는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헌재 소송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해하는 그런 잘못된 정당이다 해서 해산됐지 않습니까? 통진당? 통진당. 이 통진당에 소속된 인사들이 또 민중연대라고 있는데 그 민중연대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민중연대를 모태로 해서 탄생한 게 또 국민주권년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다 보니까 과연 국보법은 사실상 융형무시라 됐다 지금같이 국정원이 저렇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또 국정원의 직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간첩 탑는다고 어디서 하겠어요? 과거 정부 때도 대법화해 정책, 햇볕으로 이럴 때 간첩을 잡았네, 안 잡았네, 덜 잡았네, 못 잡았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간첩 탑했다는 건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이 땅에 간첩이 없다 얼마나 속겠어요? 저도 박수치죠 그러나 누가 간첩인지를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잡은 건 거 실적이 없으면 잡으려고 노력한 거라도 조금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한다 그러면 국회 정보에 비밀리에 대외 보완 반드시 지키도록 약속을 서약산 하나 다시 한 번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는 대강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 정도의 우리가 대공수사력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핵화 협상 남북 관계 개선 중에 이런 지하 간첩 요원들이 정상적인 남북 대화를 방해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이게 더 큰 문제다 큰일인데요 지금 대공수사망이 구멍이 나 있고 국정원은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런 시민단체들 가장한 좌파단체들은 또 백두칭송위원회 백두라는 말이 백두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두산을 칭송한다 북한 김일성 세습체제를 칭송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심 안에 버젓이 걸려서 말이죠 김정은 환영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두 단체들도 아니고 말이죠 국정원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답방이 연말이 됐거나 또 연초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오기가 현재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시안을 정해놓고 답당을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답방의 의미에 맞는 여건을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건 우리 정부에서도 조성해야 되고 김정은 스스로도 조성해야 된다 그것 중에 제일 하나가 그동안에 저지렸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한 사과 재발 방침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몇 가지 조치를 해가면서 김정은이가 내려와야 되고 지금 그런 저런 조치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때 오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국민들한테 당부할 건 당부하고 또 필요한 경호의전 조치를 할 거나 할 거고 이런 것도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북한 김정은 방안을 환영하는 행사를 대낮의 한 도심 복판에서 이렇게 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요인으로 되고 이런 것이 거꾸로 북한 당국한테는 굉장한 오해 국내 정국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의 답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서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약화 문제에 있어서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김정은 스스로가 좀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주 일부 정말 몇 개 안 되는 단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나치게 앞서서 이런 시위 대모하고 더군다나 탈북민한테 누가 됐든지 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신변 위협을 가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탈북한 인사들한테 신변 위협을 가해가지고 정말 생명을 잃게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과거 이한영 사건도 있죠 등등 그다음에 황장엽 전 비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신변 위협에 시달렸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런 행위는 일체 즉각 중단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신변 위협이 계속될 경우에는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태용공사 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상학 북판에다가 아주 풍선 날리기 자유화운동 인권보호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그런 탈북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조까지 결성해가지고 신변 위협을 가고 이런 거는 철저하게 관계 당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진전에도 전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좌파단체들이 김정은이의 방안에 환영을 하려면 전혀 거꾸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죠 왜 송교기를 찢습니까? 그렇잖아요 송교기를 찢으면 찢은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죠 방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사진을 한번 또 올려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진 한번 저희가 보여드려요 백두칭송위원회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에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셔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 없이 써가고자 한다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안 보이는데 뒤는요 어쨌건 그래서 백두칭송위원회라고 해서 현수막을 달았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꽃! 그렇죠?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북한 주민들이 들었던 모습의 꽃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측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네번째 꽃들고 있는 남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성 뒤에 있는 남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성 뒤에 있는 남자가 윤기진이라고 옛날에 황선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황선 종북 콘서트 논란이라고 말이죠 이 사람이 구속됐었는데 황선의 남편이에요 윤기진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하고 한 사람인데 완전히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친북주의자들이 지금 모여서 말이죠 똑같은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참 그 얼굴이 그 얼굴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축인 사람들인데 이런 게 다 조사가 돼서 말이죠 지금 실제로 황선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구속이 됐는데 말이죠 이렇게 여기도 국가보험법 위반자들이 있을 법하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만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남남 갈등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이고 또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남 갈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좌파단체 흔히 얘기하는 우파단체 그러면 좌파단체는 환영할 것이고 또 우파단체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이런 대립적인 구도로 가서 남남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아주 다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체와 세력의 성격에 맞게 환영 또 반대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폭력은 안 된다 그리고 태극기 아니면 성조기를 짓고 이렇게 탈북민들한테 신변을 위협을 가하고 이런 형태로 방안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향돼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회 시유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집회 시유의 자유와 관련된 집회 시유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게 환영한다고 하면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런 법률에 보장돼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국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벗어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탈북민들한테 대한 신변을 위협하고 또 우리 동맹국가인 성조기를 찢고 또 우리 종종 또 인천에 있는 메가도 동상 거기다가 불도 지르잖아요 흔히 일부 좌파 단체들이 이런 거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를 해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백두칭송 우연회 같은 데서 기념 강연 같은 걸 하고 음악회 같은 거 하고 박람회 같은 거 하고 이런 거는 누가 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집회 시위라든가 이런 전시 이런 관련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으로 환영 행사한다 그거야 관계가 없는데 법을 위반해서 하는 환영 행사는 그 단체와 그런 인사들의 성격이 어떻게 하든 간에 위반된 법의 범위 안에서는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환영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드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행법을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것이 정상적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시민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사진 한 장 또 올렸는데 이게 이번 주 주말에 벌어진 좌파들의 집회에서 성조기를 찢고 훼손하는 장면이거든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이거 처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맹국의 성조기를 찢었다 동맹국의 깃발을 찢었다 이거는 당연히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인공기 태우는 건 난리치고 성조기 찢는 건 가만히 있고 도대체 이 정부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 사진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미국에도 나가게 됐을 텐데 미국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려우스러운 점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남남 갈등이고 남남 갈등에 인해서 한미 이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예나 지금이나 비역화 협상이 아무리 진행이 잘 된다 하더라도 한미 이간시키는 것이 시작과 끝에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럼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성조기 찢는 거 이게 앞으로 결국은 한미 이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렇게 성조기 찢는다 그럼 성조기 찢는 거와 관련된 법이 있을 거예요 그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국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특정 국가의 정상이 온다고 해서 저런 특정 국가의 국기가 더군다나 동맹국의 국기가 저렇게 찢어지고 대상은 바로 앞에서 불레 외국 공간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간도 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공간은 대한민국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간의 권위 상징성에 맞게 주제국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치의 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해외 공간들 주변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다 거기에 경비를 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집회 시위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 줄 때도 보도 보니까 옛날에는 100m 안에 못 들어가겠는데 요즘은 50m 안에 들어가게 해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법적으로도 해당 공간이 철저하게 시위대로부터 폭력적인 그런 시위의 대상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성숙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보호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예 그렇군요 아 정말 이거 아이고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성조기는 찢어지고 김정은은 또 환영한다고 말이죠 백두열동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백두열동이라는 건 당연히 김정은 일가 독재세습 체제를 갖다가 찬양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버젓이 일어나고 말이죠 동맹국은 저렇게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크게 만들어서 찢어버리고 대한민국이 적화가 된 것처럼 말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법칙의 개념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다룰 때도 항상 법칙의 기본에 맞게 다뤄야 된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화딱지 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우리의 동맹국계 미국 성조기는 저렇게 찢어지고 또 김정은 환영 행사한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나와서 말이죠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그런 주도 세력들이 나와서 저렇게 환영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주말에서 곳곳에서 지금 반미 행사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저자들이 획책하면서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구독 버튼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시청자 여러분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까먹으면 안 되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저희 신혜안수 메인페이지에 링크 걸려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안수 구독 참여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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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